아, 왜? 아, 왜? 아, 얼마예요? 아... 7,777... 7,777... 얘, 아니잖아. 얘, 아니잖아. 너는 고등학생이 아이 또 그렇게 개선을 못해. 고등학생이 아이 또 그렇게 개선을 못해. 저 죄송합니다. 그럼. 학생이 잘 개선을 해야지. 아... 엄청 커다보게 나를 울었어. 엄청 커다보게 나를 울었어. 아, 던지고 왔어. 아, 던지고 왔어. 엄청 커다보게 나를 울었어. 아, 던지고 왔어. 아, 던지고 왔어. 아... 아... 아, 까먹었네. 아, 까먹었네. 다시 한 번. 엄청 커다보게 나를 울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발을 끓었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발을 끓었어! 아... 간지러웠어! 그래도 잡았어! 간지러웠어! 그래도 좋았어! 형 그래도 안 웃겨? 형 그래도 안 웃겨? 형 그래도 안 웃겨? 안 웃겨? 얼마요? 7777원 7000! 7777! 여기요! 아! 거실한 돈 거실한 돈 거실한 돈 거실한 돈 7원만 가져가 7원 7원 아! 저 형 저기 왜 누구야? 아! 형! 나 괜찮아요? 와! 나 눈물 나! 와! 와! 나 진짜! 와! 나 물 갖고 딱 돌아왔다!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난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 아! 아! 독하다 독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야! 진짜 독하다! 오! 브라더! 광수 브라더! 야! 여기 들어가는데 나 진짜! 와! 사실 여기서 참았어도 학생에서 쓰러졌어! 와! 와! 진짜 독해! 이러면서 실패하셨지만 김종국 씨는 성공하셨군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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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몰랐었어야지 먼저 들어왔어! going to the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